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맨날 며칠은 잠을 재행하는 거고 우리는 호화 여객선 원래 목적은 오슬로와 해시키를 왔다 갔다 오빠나는 여객선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돈 없는 사람들은요 객실 안 잡고 또 그냥 방 안 잡고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 그냥 로비에서 자고 밤새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배가 좋아요 오늘 배보다 나중에 배가 더 좋아요 실장 와우 구름이랑 진짜 멋있다 네일에서 하자 달라고 열어면 괜찮겠네 아니요 집에서 하자 잠시만요. 팀이 진짜... 신선이, 신선이 나와요. 이 중독자 맛있다. 편해진다. 신선이 처음 왔습니다. 하나님, 여쭤밖에 있는 거예요. 너무 멋있네. 너무 멋있네. 멋있지 않았으면 이따 안 됐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짐 때문에 하다가... 오, 멋있다. 오, 실선이 나간 것 같네요. 구름 위에도 있는 거 아니야, 우리? 여기 한 번. 여기서 찍어야 된다. 예. 여쭤맛. 자연은요. 똑같은 날은 없어요. 자연은. 매일, 자연은 매일매일 날씨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항상 항상 그날 보는 풍경은요. 저희가 여기 몇 번을 잘 확인할 수 있어요. 다 달라요. 다 달라요. 다 달라요. 다 달라요. 다 달라요. 고춧가루